발가락도 잘 안되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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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! 아! 시! 돌소민 돌소민 내가 지킬게! 내가 지킬게! 와! 처음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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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! 아! 됐다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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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야! 아니 나는! 됐다! 아니 나는 파이팅 하려고 으악! 한 건데? 됐어! 야 그럼 재석이랑 된 거야? 아! 됐어! 됐어! 형 소민이 집에 간대요! 됐어! 됐어! 하나! 둘! 셋! 이석진! 넘어가면 안돼! 역시는 역시인가! 역시는 역시인가! 역시는 역시인가! 이다희! 이다희 성공! 제일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광수! 이다희! 이광수! 잘 어울린다! 자 우리 얌새이 커플! 다음 송진영 씨의 일받이 빨리 입기! 한번 해볼 것 같아요! 일받이 빨리 입기! 진영아! 진영이! 너! 야 진영이는 중국이면 됩니까! 자 돈을 잡고 갑니다! 자 다음은! 송진영! 아 지효는 뭐! 저는! 칭찬 릴레이예요! 칭찬 릴레이예요! 아 칭찬 릴레이예요! 칭찬 릴레이예요! 칭찬 릴레이를 하시겠다고요? 저도 제가 저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지 오늘 처음 봤어요! 네가? 네가 칭찬을 한다고요? 네 제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! 지효씨 잘 안 하는 거잖아요! 난 누나가 아직까지 누구 칭찬을 본 적이 없어요! 지효씨! 지효씨가 지금! 일단! 저의 지목은! 누굽니까? 하하! 너만 아니면 돼! 나? 나만 아니면 되는데! 하하! 너만 아니면 돼! 어 진짜? 아니 근데 송진영 씨 조금까지만 하시! 얘한테 지는 거지 일부러! 그치? 아니야 오빠! 게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! 내가 이기면은 이게 그럼 좋아! 자 칭찬 합시다는 상대방과 번갈아가며 칭찬을 한 번씩 주고받는 방식으로 먼저 말문이 막히거나 상대방 칭찬에 화를 내면 탈락입니다! 그러니까 상대방 칭찬에 뭐 몸둘 바를 몰라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칭찬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탈락입니다!